고란이 될라나 떨어지자마자 저희가 칠 수도 있죠 만일에 길바닥에 떨어지면 저 오른쪽 놈이 길버가 붙어왔고 된다 이거 된다 과연 좋아 나 팔로워 5천명 넘어서 축하해줘 오 축하해 5천명 엄청 빨리 되셨네 이게 이번달에 2천명명인가 3천명명 늘었던데 저 대시보드 봤거든요 많이 늘었다 그치 진짜 많이 늘었다 완전 행복한 달이야 방송캡처 세팅 때문에 60프레임으로 게임하고 거기에 나 마우스패드도 내꺼 안 들고 가서 하고 개판이었어 우리 스쿠스가 왜 이렇게 많아 이 판 스쿠스 써야겠다 스쿠스 재평가? 스쿠스 괜찮아? 또 재평가? 스쿠스 좋지 않아요? 스쿠스에선 괜찮아 물론 난 안 써 이 문에다가 제가 소음기 소염기 뿌리고 갈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소음기다 소음기 난 소음기 앵글스카 쓰면 이제 난 끝났어 배율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없어도 이 정도면 충분해 난 풀파츠 풀파츠 나도 AR 소음기 먹었다 뭐야 와 소음기 파티에요? 저도 소음기 있어 소음기에 소염기까지 있어 소... 보정기랑 다 있어요 파츠 괴물이판 필요하신 분? 저랑 실프니 또 하나 먹었어요 드릴게요 손잡이 필요하신 분? 저랑 실프니 나 아직 안 드셨어요 파츠 네 안 나와요 맞다 옆집이다 쉣더퍽 갑박 안나와 어 뭐야 AR을 죽는대로 쓰는거죠 저기 있어요 더 있어 더? 더? 어 더 있어 이거 리퍼브카 쪽에서 지고 가져오셔야 될거 같은데 저도 너무 멀어요 갈게요 차가 차가 있나? 뭐야 카우패 떴어 저는 저는 AR 두 자루 뚫을 때 딱 한번 있어요 그... AK 연사로 땡겨서 쓰고 오탄 한 50발만 들고 8배로 든 다음에 장거리 적여갈 때 그렇게 써요 그거 아니면 쓸일이 없어 제 앞에 꿀집에서 발전에 하나 나섰고 한 명 가서 가든 중 한 명은 제가 잡을게요 제 옆집? 이 집에 있을거에요 이 집 지퍼한테 온다 지퍼에 온다 오 지퍼에 사람 내렸다 자 여기 있어요 제가 뒤에서 약을 잡을게요 하나는 꿀집 안에 그대로 있을 듯 지퍼 아래쪽에 세웠죠? 지퍼는 다 죽은거 같은데? 어... 지퍼는 다 죽었고 저기 꿀집 안에 그대로 숨어있을거 같은데 저 수리탄 3개 오늘 꿀집이에요? 저기요? 그... 바로 앞 수리탄 수리탄 꿀집 안에 어? 죽었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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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칡패드랑 재현님 필요한거 여기 다있다 개머리판이랑 대형량 대형량 킥트로 여기 아 나 그거 있어 대킥 두개 이것들 빨리 먹어 바닥에 있는거 필요한거 꽤 있지 뭐지? 왜 죽었지? 개머리판이 많아 수직손잡이 개머리판 위에 다 버려둘게요 저도 다 먹었네 보정기 챙겼어요 슬프님? 보정기 안 챙겨 왜 여기 5탄 170발 수나 보정기 수나 보정기 나 챙겼어 5탄 170발 개마나요 수나 소음기 쓰실 분 저 수나를 안써요 라이플 소음기 쓰실 분 라이플 소음기 쓰실 분 빨리 없어요? 없는데 개인적으로 RPG 게임은 마비노기 추천드립니다 아 노답 마비노기 꿀잼 노답 오 멀어 스크츠 데스탄만 먹으면 풀 빠지네 아 야 보정기 있어야 돼 배율이 없으면 되나 근데 나 데킥 버린거 어디갔어? 보정기랑 치켓을 먹었어 아 맞다 나 소트 안먹었다 라인님 악몽을 떠올리시네 후라이펜 저한테 죽었었어요 후라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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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펜 후라이펜 방어술이다 후라이펜 방어술이다 조심하십시오 안녕 아노미 아노미 클리어 세컨드 플로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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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 오후 스포츠 알겠ology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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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어딨죠? NW 300 능선 능선 타고 올라간다 아 아 스크스 팍 오 카구팔은 300방향 색피님 쪽에서 한 285? 여기 근처 여기 노란핀 근처 오 오 I'm so hurt 카구팔 무서워요 카구팔 머리 안대 나이스 카구팔 기절이지 응 잡으러 가야되겠네 이거? 잡았어 죽여보러 왔어 더있지 않아? 더있어요 두명 더있어 저 좀 앞으로 붙을게요 네 나 저 에어드랍 보고 와야되겠다 에어드랍 보고 오세요 실팩이요 저 1평집까지 붙을게요 카구팔을 제거했다 에어드랍을 뽑으러 오겠다 아 보이는거 있습니까? 1평집안에 노헤넘이 뭐에요? 아 힘을 내 저 토마아 물에서 왜이렇게 느려 아 바퀴가 젖었다고 봐 어디갔어 다 뺐나 애들? 네 죽자마자 뒤로 빼는 모션이 있긴 했어요 설마 여기 똥까진가? 아 이거 먹혔다 에어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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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혔어요 노 에어드랍 AK 버려져있는거 보니까 근로자 먹었어요 아 어디야 집 285 돌 뒤에 1대 1대 개피 개피 아 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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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기절 어 왼쪽 왼쪽 쌩핀님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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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라스트원 라스트원 라스트 안보인다 근데 어디있어요 그쪽 보세요 그 NW 바로 앞에 여기 NW 바로 앞에 내 정면에한테 죽었는데 내 정면에는 제가 제가 지금 1명 남았어요 기절시킨거 잡았거든요 1명 남았어요 오른쪽에 시리프님 오른쪽에도 기절시킨거 있어 1명 남았어 1명 1명 남았어요 1명 남았어요 1명 남았어요 근데 아까 보일때도 얘들 3명밖에 안보였었는데 아까 움직이는 것도 에어드랍 쪽 방향에서 총소리 그러니까 총소리 나왔는데 저기서 에어드랍? 어 여기 탐 박힌다 여기로 박힌다 해안가에서 쏜다 후퇴하라 후퇴하라 해안가가 아니고 저기 밀베 섬인가? 밀베 섬인데 반대편 밀베 반대편에 쏘는거 같은데 밀베 섬에도 싸우고 있어요 다른데랑 우리 쪽에 쏘고 있어요 근데 생핀 이쪽으로 쏜다 우리 쪽에도 쏘는 애들이 있어 일단 이동하자 여기 이탈하자 위험해 나 뭐 먹고싶어 주유소 먹으실 일단 안전하게 다 같이 가 움직여서 제발 다 같이 가요 아저씨 오케이 오케이 나 몸통 하나도 안 먹고 머리만 맞았어 대둔가봐 잘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맨날 머리만 맞네 본인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고 고 고 셧업 셧업 고 장전을 안 했다고요? 써 다섯발 누가 썬거 같은데 아닌가? 바람 지나가는 소리인가? 네 청소를 날냈어요 뭔가 바람 지나가는 소리 같은게 쓱 하고 지나가는데 총소리는 아닌거 같아 지프 지프 빨리 가자 내린다 내린다 달리자 저기서 소리나는데? 어 여기 해우소 해우소 노길래 여기 먹자 지프 내렸다 지프 내렸다 지프 내렸다 지프 한 명 지프 두 명 기절이야 총 지프 두 명 있어요 주황다시아 뒤에도 하나 머리 한대 주황다시아 뒤에 머리 한대 주황다시아 뒤에 머리 한대 차 터뜨렸고 이거 주유소에 쏜다 이거 똥갓 들어가요 일로 일로 나 이거 피관리 해야돼 주황다시아 뒤에 차랑 유에이지는 터뜨렸고 유에이지하고 주황다시아 같은 파티인거 같은데 네 주황다시아 머리 한대 때려놨는데 주황다시아 한 명 남았겠다 어? 잠깐만 주유소에서 저희 싸운거 소리 들었어요 대기중 150에 있거든요 안 보이겠구나 주황다시아 라스트 같은데요 저쪽 파티 네 주황다시아 라스트 저그럼 이거 주황다시아 탔어 탔어 아프다 탔어 네 주황다시아 개피 주황다시아 내렸다 저 능선이 내린듯 주황다시아 개피 반대쪽 능선 내려갖고 양각 잡을게요 에이스님 오른쪽으로 하나 도는것 같아요 오른쪽 돌았다 오른쪽 돈다 크게 돌아요 네 크게 돌아요 능선 뒤편으로 저어기 능선 뒤편으로 오로쩌 뭐야 어? 뒤로 뛴다 뒤로 뛰었어요 와 미치.. 이게 왜 여깄냐 아 저기 두 명 있는데 실프인인데 다른 파티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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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프인 쪽 두 명 다른 파티 또 왔어요 얘네 자기장 맞으면서 뛰어올 것 같은데 얘네 잡으셈 네 실프인 쪽 두 명 있어요 지금 어 나는 죽었어 오토바이 뺏어 탔다 오토바이 뺏어 탔다 어 어어어 어 어 머리 고정다 머리 고정다 머리 고정다 위험해 210쪽에서 쏜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앞에 있어요 210쪽에서 저를 쐈어요 하나 더 괜히 갔다 와 근데 쟤네 자기장 먹을까구하고 저 뛰어나오고 있네 거기서 샷건이 맞아? 오토바이 온다 1팩 집 뒤에 내가 탔던거 와 말도 안 돼 아 1명 기절 쟤들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죠 잡으러 가죠 오토바이 없나 우리 오토바이 오토바이 내가 타고 있었잖아 다 가져갔네 제 앞에 3명 있어요 에이슨 이쪽 안 보여요 이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저걸 빨리 밀고 저걸 빨리 밀고 서바이를 타고 살리러 가는게 나을지 빨리 밀어야 돼 이거 주유소로 제가 주유소로 3명 3명 2명만 띄고 1명 뒤로 1명 뒤로 1명 개피 뒤로 1명 나왔고 개피 왼쪽 빼꼼 조심 가스통 뒤 개피에요 제가 문은 봐드리고 있어요 뭐야 어디서 쏘는거야 아 오른쪽에 쏘네 이거 문 계속 쬐고 있으니까 폭넣으면 될 듯 딱 폭 없어 여기 폭있나? 그래도 트루트는 없어 이거 오토바이 타고 빼 그러면은 이거 우주 아니야? 우주네 네 나 탄 너무 많이 썼다 잡으실 수 있을까요? 장전하고 있어 육집이 있는 적에도 적 있어요 탄이 내가 너무 없다 5탄 다행히도 우리 있는 데가 안전이구나 한탄창 있어요 저 쌌던 애는 노란색 핑이 저 총알 많이 가져갈게요 잠시만요 네 없다는 확 침만 있으면 가는 것도 괜찮은데 연막 6개 있어요 일단은 이걸 어떻게 쓸지 생각을 해야겠죠 언제 쓸지 저기 지금 눈꼽빼기 코빼기도 안 보여 먼저 가서 자리 잡으실래요? 네 쏜다 위에 아직 있는데요? 쟤들 따개비닌 있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음 손죽기 버렸네 근데 여기서 좀 더 들어 여기 있는 건 조금 저 잠깐 누워있는 거예요 피쳐 올라오고 네 갈 거야 갈 거야 무서워 무서워 나 무서워 무서워 열다섯 명인데 도대체 다 어디 짱 박혀있는 거야 열두시로 가실 열두시로? 어디로 가실래요? 어디로 가실래요? 열두시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싸우기에는 스나하셔도 열두시 쪽이 나을 것 같고 열두시 여기 나쁘지 않은데 저기 아까 봤던 2층 집과 걔네가 나오면 네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쪽으로 오면 좀 위험하고 삼맥 방향 넘어오면 조금 우리가 위험하고 아니면 요 앞에 있는 바위 쪽에 엎드려 있으면 오른쪽에서 쓸지배들이 나와도 바로 당장 저희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보여요 저희 여기 있으면 안 보여요 저희 여기 있으면 안 보여요 자기장 5초 저 오른쪽 보고 있을게요 네 이쪽 보고 있어요 오른쪽 다 나왔네 1로? 아니다 1명 더 2명째 2명째 그냥 왼쪽 능선에 붙어요 그냥 우리쪽 큰 능선에 그냥 붙어요 이쪽으로 직접 안 붙고 1명 더 3명 1명 더 추가 3명 W 방향에 있어야 돼? 네 지금 285 285에서 W 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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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풀 수 온다 숨어야 돼 우리 못 봤다 눈쟁이 거기 숨을 수 있어요? 네 숨을 수 있어요 눈쟁이님 안 들킬 수 있어 내 쪽으로 오른쪽 한 명 도는데 네 거기 치코리타 샘 어 오른쪽 온다 이거 잡아야겠다 1명 기절 1명 더 눈쟁이님 피관리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안 보여요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그대로 285쪽에 있을거야 아마 똑같지 어 있다 285 나무 뒤 있다며 어 안되네 쏘온다 몸 잘하는데 일단 몸 잘하는데 일단 몸 잘하는데 아 넘어갔다 에이미 도망갔어요 재호님 피관리하면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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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될데 제가 오른쪽 볼게요 저 뚝배기 날라가 저 뚝배기 날라가 머리 또 맞아 진짜로 머리 하루종일 맞네 큰일난데 저 이제 한 명이나 다른 애들 봐야될 것 같아요 네 연막 뿌릴게요 아 뚝배기 오른쪽 연막 뿌려서 어그로 자 기어갈게요 이거 보인다 저거 보여요 얘들 S195 두명 가자 연막 하나 더 어어? 어? 150? 150? 있다 있다 찾았다 찾았다 붙는다 자기장 때문에 쟤 나와야 돼 아 쟤 나와야 돼 1초지 나온다 다운 오케이 네 4명 남았어요 왼쪽 왼쪽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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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쟁이님 왼쪽 어 나 연막 때문에 안보여 그쪽 말고 좀 더 오른쪽 오케이 그쪽 오케이 여기 나무 어 체크 체크 성감 쏠 수 있겠어요? 어 붙는다 눈쟁이님은 확인 못한듯 쟤네 성공맞았어 하나 계좌 이거 위쪽으로 붙어야돼 어? 이거 붙었었는데? 똑같은 곳 똑같은 곳 뒤쪽 오케이 오른쪽 바로 오른쪽 오른쪽에 오른쪽에 나무 뒤 어 바위 있는데 우선쪽 바위 오른쪽에 있는 나무 뒤 네 이 같아요 걔 나와왔어요 걔 걔 걔 어디있냐? 어디서요? 눈쟁이님 오른쪽 오른쪽 그 나무 뒤 같은데? 어 저기 있다 우선쪽 나이스 오어얽 맞네 아이 그래 살짝 뭔가 보이길래 사람 안인줄 지지 나무 뒤 죽 잡았구나 나이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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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